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입니다 2018년부터 박승주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투식형을 진행해 드리고요 벌써 시즌 7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4년도 첫 거래일부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윤정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 하나 잘 보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24년 첫 거래일에 셀트리온 종목 검색기 포착되고 추가 15% 20%의 초강세를 뗐죠 거기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포착되고 나서 25%의 수익 상한가에 안착 바로 20년 11월 25일에 그러한 흐름 똑같이 흘러나왔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0일까지 올라온 셀트리온과 그리고 상한가에 안착한 셀트리온 제약에서의 불기둥 랠리 1월 3일에도 여러분들 잡아가셔야죠 자 윤정도와 함께라면 1월 3일에도 시가총액 1주 이상짜리 종목에서 불기둥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일짱의 불기둥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보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계좌 수익으로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 글로벌 증시 어마어마합니다 다우지수 4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또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4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또 S&P 500 지수는 신고가 대비해서 1% 늘려있어요 투건 늘면 4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거기에 유럽 4상 최대치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흐름은 4상 최대치를 넘어져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한다면 3,700포인트 주지요 국내 증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제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막 자 시장이 어려워지면 그때 시황 깊이 있게 설명드립니다 지금은요 아이 즐기셔야죠 지금 11월달 포트 10월 말 종가 기준 11월달 포트 시장에 어떻게 했어요 시장의 흐름은 17% 폭등이 나왔어요 10월 말에 다들 뭐 2,000포인트 깬다 난리가 났을 때 윤정도 혼자만 무슨 소리야 쭉쭉쭉 3,000포인트 넘긴다 4상 최대치 5점 넘긴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계좌 수익이 19.52%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라 하시는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을 포함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에는요 오늘 조금 어렵게 흘러갔지만 두산 로보틱스 또 포스코디엑스 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이 수익 범위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 셀트리온 제약의 상한가 셀트리온의 20%의 폭등 그 수익이 포함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12월 달은 어때요? 12월 달 기준에서도 6.73 시장 대비해서 시장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요? 지금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LG화학, 두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에서 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채널 돌려봐야 뭐라고 얘기해요? 시가총액 소형주 이상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절대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 안 됩니다 실질적인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께 12월 28일 13시 방송, 16시 방송이죠 16시 방송에서 이런 포토를 다시금 똑같이 설정해야겠어요 비중만 좀 조절을 해드리고 오늘 마이너스 0.43%로 포트폴리오의 계좌는 마감이 됐지만 1월 말까지 목표 계좌 수익은 10% 이상입니다 당연히 IT 위주의 흐름을 잡아놓고 있고요 여기에는 오늘 첫 거래일의 기준에 셀트리온 제약이죠 셀트리온 제약의 상한가, 셀트리온의 수익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실적을 뒷받지만 지난해 1월 2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가장 시장에서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 군들 위주로 그 업종 업황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를 설정한 거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나니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삼성전자요? 다들 손가락질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시장 대비해서 2배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를 욕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계좌 진짜 검사해봅니다 삼성전자 2배, 현대차 시장 대비 2배 기아 시장 대비 3배 SK 하이닉스 작년 저점 대비 94%의 폭등 낼립니다 이런 수익 범위들을 그 계좌 수익을 왜 못 가져가시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극대용주에서 8만원 인축밖에 있죠 7만 9,800원까지 찍었어요 52주 고가 찍은 이후에 쭉쭉쭉 그리고 시가총액 11으로 올라온 셀트리온이 장중 20% 종가 15% 수준 이런 수익을 다 가져가셔야죠 카카오라든가 HMM이라든가 또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의 이러한 수익 범위들 셀트리온 제약의 상한가 얼마만이에요? 상한가 안착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지만 2020년 11월 25일 이후에 날짜도 안 잊어먹죠 왜? 그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셀트리온이 장중 24% 폭등 그리고 나서 1월까지 두 달 동안의 랠리 그 랠리를 이제 잡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인 거고요 포착되고 검색기 포착되고 25%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자고 그랬죠 9천원부터 지금 얼마에 포착되고 나서 70%의 폭등이 이런 수익 범위들을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상한가 대박 나셨죠 그런 내용보다도 1조 이상짜리의 거래대금 최상위의 1조 이상짜리에서 이 수익 범위가 실질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준다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 250개 종목 그게 결코 작은 종목 수가 아니잖아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있는 종목 오늘 참 오래간만에 1조 미만짜리도 제주 반도체도 넣어놔드렸습니다 왜 거래대금이 4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만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아니 1조 이상짜리 매매하자 이거예요 1조 이상짜리 1조 이상짜리 그렇게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투자 경고 들어가겠죠 우리는 그런 종목 다 빼고 나서도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간 방송 9월 이후에 오래간만에 시즌 7 진행해드리다 보니까 벌써 까먹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이지 이거는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은 윤정도 핸드폰 윤정도가 오늘 딱 장중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10시에 1시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주력주들 나쁘지 않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16만 5천원부터 12월 8일날 매수신호가 종목검색기에 나왔었는데 어이구 오늘도 나오네요 오늘도 나오네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종목검색기에 종목검색기에 불기둥 AI V1000 불기둥 AI에 포착된 셀트리온 이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21만원을 포착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20만원 초반에 20만 3천 5백원에 포착 그러나서 24만 천원 그러나서 탈퇴신호까지 완벽하게 아니 그러면 이 16%의 수익 발생한 이후에 탈퇴신호까지 완벽하게 나왔으면 차익신호를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거래대금 올 장중 1위까지 찍은 이 종목에서 나 대박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거지 채널 돌려보세요 대선 테마주 금융당국 뭐 하나 모르겠어 그거 안 잡아가고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고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어야 실질 수익이 나는 거지 거래대금도 없고 시가총액도 없고 그런 종목에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온다고 와 대박나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난 적이 있나 셀트리온과 함께 뭐가 뜹니까 조금 지나더니 셀트리온 뜨고 나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얼마 10만 500원 아니지 그 이전에 뜹니다 어찌 됐건 10만 500원 상한가 얼마 11만 9천 8백원 그럼 얼마 여기서만 따져도 20%에 달아요 수익이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핸드폰 어 나도 불기동 AI에서 이렇게 포착되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가지고 대박 좀 내고 싶어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야 돼요 내일 당장 여러분들 검색기에서 포착되는 종목 이렇게 아니 1월 2일부터 한바구슴 지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9만 5천 5백원부터 포착이 된 겁니다 9만 5천 5백원에 그리고 나서 쭉 상승 여기까지 11만 9천 8백원 상한가 상한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문자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업분들 우리 직업분들 어떻게 하면 좋아 문자 보내신 분들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냥 다 심어드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착되고 나서 진입 이후에 수익률 엄마 엄마 하죠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저도 부러워요 내일 당장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당장은 내일 당장 이렇게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입니다 기준거래량을 더 나올 수 있다 천만 주가 터지지 않으면 그렇다면 불편하다 거기에 어? F1 반도체? 이야 얼마 전에 7천 원 못 들어서 서울 했는데 이야 SFA 반도체? 그렇죠 시간에서 상한가 오늘 상한가 두 개예요 하나 SFA 반도체 둘 이미 벌써 SFA 반도체도 12월 달 전부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놓은 종목 아닙니까 시간에서 상한가 이후에 그럼 충분하게 변동성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준거래량 시간대별로의 설정 범위 꼭 잡으시고요 나도 종목 검색기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나중에 돼서 어? 나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빠르게 설정하셔서 내일 당장은 여러분들이 엉엉엉 오는 게 아니라 와 셀티리온 제약 상한가 셀티리온 20%의 장중 올라왔어요 이야 거래대금 1위 상한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QR코드 찍고 빠르게 입장하십시오 QR코드 찍고 빠르게 자 QR코드 찍고 노란톡 빠르게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아 이상함을 통해 있습니다 obviously 지금 1600 똑같은 만에 빠르게 보러 연 하로 하로 신 세 Deto 우린 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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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요?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 검색기에서 잡아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몇 종목? 다섯 종목이다. LIG, NEX, WOM, 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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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CO, MTEX, 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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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U. 그리고 18일 날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00원 모자랐어요. 상한가에. 실질 상한가죠 뭐. 또 오늘 기준에 SFA 반도체 시간의 상한가. 그냥 넘쳐나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도. 이 수익범위 11월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제 12월부터만 설정을 잡아라. 라고 우리 직원분들께 부탁을 했고. 하이닉스부터 해서. 여러분들 싫어라 하시는 시가총액 극대용주. 오늘 노란톡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와 셀트리온 동영상 교육 다 녹화해서. 동영상 교육 3분, 5분, 10분, 20분. 다 녹화해서 노란톡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딱 들으시는 분들이. 이 셀트리온 이부가 온 게 올라갈 수 있겠어? 근데 첫 번째 녹화가 뭐였냐면. 뒷부분에 오늘 셀트리온 해드릴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2020년 11월 25일 날짜도 안 인정하고. 왜? 우리는 그때 공약 들어와서 수익을 냈으니까. 셀트리온의 2020년 11월 25일자의 거래대금이 3조 6천억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물론 21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8조 3천억 터지면서 그 기록을 깼지만.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이때 터진 겁니다. 이때 24% 올랐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를 갖고. 그걸 설명드리면서 이 기준에서 종목 검색기 딱 포착되고 불기둥 AI 빰빰빰빰 신호 나오고 쭈쭈쭈 올라갈 때 변동성의 확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얘가 상한가고 얘가 20% 올라와준 거예요. 리노공업은 사실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잖아요. 제주반도체는 거래대금은 4위인데 시가 총액이 1조 미만이고. 그러니 오늘은 셀트리온에서 그냥 다. 그러니까 이렇게 37년 된 증권카드. 이건 뭐예요? 7차례 우승한 실전투자대회. 그중에서 수익률 가장 높았던 거. 10주 만에, 그러니까 두 달 보름 만에 7,681% 전 세계 기록을 윤종두가 갖고 있어요. 이게 타이틀이 7개란 말이에요. 파생까지. 그 노하우를 전부 녹여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휴대폰. 휴대폰에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거기서 튀어나오는 종목만 좀 잡아줘 보세요. 핸드폰 밑에 불기둥, 불기둥 AI 탁 누르면 당일당일 기준에서 26일 지난주, 지난주는 참고래일 뿐이 없었잖아요. 26일에 포스코 DX입니다. 6만 4,200원. 이거 얼마가? 7만. 7만 9,600원인가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낼리가 나왔죠. 오늘 미끄러져서 7만 원 공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27일에 기준에서는 또다시 포스코 DX, 거기에 포스코 엠텍 상한가? 이런 수익 범위들을 거침없이 낮아들인단 말이에요. 28일에는요? 28일에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이거 오늘 얼마? 20만 원 훌쩍 넘기죠 또 장중에. LNF도 오늘 강세를 띄면서의 눌림이었고.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기준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분들의 상한가 수익, 또 포착되고 나서의 수익을 왜 놓치냐는 말이에요. 리노공업도 말씀드렸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방송화면이 11월 29일입니다. 16만 원대부터 리노공업 나온 거예요, 사실은. 16만 원대. 그러나서 22만 9천 원까지. 22만 9천 원까지 신고가를 흘리기 그냥 계속. 얼마에 나왔어요? 맨 처음에? 16만 원대.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1분기부터 해서 애플과 삼성전자 서로 뛰어들겠다 난리 났던. 제주반도체는요? 9,130원. 언제예요? 12월 7일입니다. 한 달도 안 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이게 뭐라고?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라고. 제주반도체 9,130원. 한 달도 안 돼. 그런데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나서, 그러나서 결국은요? 1만 6,090원? 고점은요? 1만 7,000원 수준. 9,100원에서. 9,000원 대비 7,000원, 8,000원 올랐네. 거의 100% 누적 수익이네요. 아니, 이런 수익 범위를 윤정두는 1조 미만이니까 개별 매매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검색기에 포착되면 이걸 왜 매매를 못하냐 이거예요. 이 양봉의 흐름들을, 거래를 수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들을, 거기에 반도체 이름만 붙으면 날아가는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2차 전지로 보지 않겠다. 지금 에코프로 63만 원이야. 우리는 130만 원을 다 차익 실현했는데. 포스고 DX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개별적인 종목으로 들여다본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줍니다. 이런 전략 부분들 다 설정해드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 나시고, 내일장 공략 줍니다. 22일날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교육 다 잡아드리고, 천만주 기준거리량 설정하십시오. 그 천만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됩니다. 그게 천만주 터지고 양봉인 기준이 12월 18일날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17일이 무슨 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 야간.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알겠습니다. 24시 OO시에 온라인 교육해드릴게요. 저도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24시 OO시에 내일장 공략주 또 오픈을 또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18일자 공략주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두산노버틱스, LS 머트리얼즈, 얘 상한가, 얘 29% 폭등. 얘도 폭등, 폭등. 기준거리량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800만주, 800만주 대비해서 시간별 거리량. 그 흐름이 전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9시 10분에 80만주, 160만주, 240만주 터지고 양봉. 어떻게 됐어요? 9시 10분에 70만주, 150만주, 290만주. 양봉이에요? 아니에요. 양봉이죠. 이 상태에서 29%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꺾여요? 전량차익 시점. 그리고 투자 경고? 관망. 그 이후에 그러면서 또 뜨죠? 18만 700원입니다. 이게 얼마요? 이게 28일이잖아. 12월 18일. 12월 18일에 18만 700원 뜨고 22만 원을 넘기면서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28일 날 추가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거를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차익실은 보면 이렇게 다 잡아드렸잖아요. 21만 9천 원 고점에서 꺾여져 내려올 때 차익실은 다 잡아드리고 차익실은 했으면 됐지. 그죠? 노란톡에만 계시면 차익실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내일부터는 16시에 썼던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노란톡 막 들어오기 힘들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18일 날 기준에 17일 야간 교육하고 나서 24.93% 그리고 또 투자 경고 들어가. 이번 주 금요일날 아마 풀릴 건데 이 수익 범위들 다 내시고 28일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에 이렇게 18만 3,400원 또 떴잖아요. 개별 매매만 가능하다. 왜? 투자 경고야. 투자 경고인데 윤정도가 방송 나와서 아 대박 나셨죠.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우린 투자 경고 아닌 종목 셀트리온 제약에서 상한가 셀트리온에서 20%의 폭등 수익. 카카오에서 포착되고 추가 3% 이런 수익이면 됐지. 투자 경고인 종목까지 윤정도가 LSE 머티리얼즈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박 나셨죠. 이러면 안 되죠. 결론. 이런 수익 범위들, 갭에 대한 목표지과 설정 범위들 노란톡에서 교육 받으시고 오시면 동영상 교육 막 30분 1시간짜리 다 들어가 있어요.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받으셔서 12월 달부터의 수익입니다. 와, 위메이드, 와, 두산 로보틱스, 와, 포스코 DX,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수익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 날이 초대박이죠. 18일 날. LSE 머티리얼즈 상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9% 폭등.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와우. 두산 로보틱스도 150% 이상 수익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수익 범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도 이런 수익 좀 제발 주세요라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잠시 쉬었다가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설정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 들여다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부분, 우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2차전지 7월 말에 잘 빠져나왔던 건 뭐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미엄이 높다?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지금 전망치 자체가 나와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분석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거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표현 드린 거고 거품이 심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종목을 왜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오늘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3위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적으로는 검증을 더 받아야 된다 그 검증받는 것은 뭐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심리와 수급이 있는데 수급에 대해서 90%의 기준 심리는 10%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에서는 7대 3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윤정동 9대 1로 얘기합니다 그럼 심리라는 건 뭐니? 오늘 나온 모든 보도자리가 전부 심리입니다 와, 12일부터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아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2일부터 와, 대박나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 범위들 그 내용들이 전부 심리라는 거예요 그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느냐의 기준인데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느냐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5조에 달하는 종목이에요 메이저가 과연 들어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메이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거래대금이 수반됐느냐 액티브 펀드에서 들어오면 거래대금만 많이 발생시키고 나서 변동성만 키워놓고 그리고 차익신원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 거래대금 부분이 형성됐느냐 오늘 거래대금 장중 3위 안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3위 안에 결론적으로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고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특히 이제 조금 이따 보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0월 24일 이후에 4%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기타 법인 포함해서 자사주매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의 흐름에 수급이 유입돼 있으니 방향성이 위로 형성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땡겨지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는 쪽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심리적인 내용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 사업권 매각 부분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작년 3월 기준? 작년 3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노란톡에 들어가게 해서도 올려드리고 핸드폰 윤정두가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이잖아요 거기에 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포스코 퓨체믹 포스코 케미칼일 때 어떻게 돼 있어요? 26만원? 이거 70만원까지 올라가죠 검색게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3월이면 너무 멀지 않냐 3월 7일, 또 3월 8일, 3월 9일 뭐 이런 거 너무 먼 거 아니냐 오케이 너무 멀다고요 하나 둘 셋 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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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입니다 개장 초에 10시 21분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레이크 머트리얼즈 셀트리온 제약 10만 500원 11만 9,800원에 끝났어요 여기서만 기준이 잡혀도 20%의 수익입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윤정두 핸드폰이잖아요 윤정두가 핸드폰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올려드렸을 때 기준이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은 노란톡에 미리 개졌으면 5분봉에 설명 들으실 수 있었고 또 상한가 이 기준 들어가기 전에 저점 편입이 얼마부터요? 9만 5,500원에 HTS 버전에는 또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다운받아 갖고 계신다면 10시부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여다보지? 셀트리온 시가총액 12 공방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12짜리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 병행해서 나온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이란 말이죠 거기서 조금만 더 일찍 들어갔어도 아니면 조금만 더 일찍도 필요 없어요 10만 원 아까 10만 원 요 자라기 했잖아요 여기서 빵 하고 터지면서 또 한 번 빵 터져 나오죠 윤정두가 그래서 핸드폰 얼른 보고 얼른 캡처해서 자 셀트리온 제약도 떴습니다 저점 대비 25%는 거 오늘 이게 뭔데? 종목 검색기 뭐라고 이름 졌어요? 불기동 AR으로 전했습니다 나는 팍스경제TV가 제일 싫어요 왜 이거를 무료로 드려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 무료로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 직원분들은 퇴근도 못하고 뭐냐고 문자 빨리 보내세요 빨리 보내셔서 나도 내일은 이런 종목에서 진입 이후의 수익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에서 이러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이 수익 범위를 좀 제발 좀 나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좀 결론은요 내일 기준입니다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하자 시가총액이 5조에 달하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가서 5조죠 그 종목이 또 변동성이 나오려면 오늘 거래를 갖고는 안 돼요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져 주의죠 천만조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별로의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월봉의 기준에 추가적인 강세 부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년 11월 25일의 기준이에요 어디가? 월봉입니다 이 기준이 그러나서 여기까지의 흐름 이게 얼마예요? 이 줄이 이게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서부터 이게 얼마예요? 23만 7천원입니다 10만원에서 23만 7천원까지 130%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달 무릎이에요 셀트리온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할 겁니다 주봉상의 기준에 수급 범위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것만 조금 더 확인하면 되고요 개배대한 부분들 형성이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번 주간뿐만이 아니라 일본 기준도 이게 지금 아직까지 상한가 가기 전에 가격이에요 노란톡에서 전부 교육 재바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제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수익 좀 내세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어디서 채널 돌리면 이상한 소용지 잡지 말고 시세 다 끝난 2차전지 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불기둥 나오는 이 종목군들에서 윤정도는 금융당국에 표창창 줘야 돼 방송 나온 무슨 맨날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무슨 12, 셀트리온 이런 종목에서 대박나셨죠? 그게 실질 계좌 수익입니다 빠르게 참여하세요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후에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sequence of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저평가로 볼 수 없잖아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는데 셀트리온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때가 엘제에너스 솔루션이 상장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2위였고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그 시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산을 해버리면 세상에 하이닉스 실적을, 하이닉스 순이익 2017년에 15조를 냈거든요. 2017년에 10조, 2018년에 15조 순이익이. 그런데 택도 없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긴 적도 있어요. 어찌 됐든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꺾여져 내려갈 때 차익 실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린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증권 분석의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 분석은 펀드멘탈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고점 3위까지 올라오는데 윤정두가 셀트리온 매매 안 했겠어요? 2020년 11월 25일자 기준의 흐름을 좀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3조 6천억이 터져요. 우리나라 종목 하나당 거래대금 1위, 3조 3천억 원대, 3조 4천억 원대 형성했던 삼성전자를 능가해버린 거죠. 언제요?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그때 먼저 움직였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셀트리온이 그 다음에 24%. 우리는요. 그 수익 다 잡아먹었지. 그때도 펀드멘탈은 안 된다고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셀트리온이 끝내주고요. 11일 날 JP모건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펀드멘탈적으로 안 된다는 건 보셨잖아요. 아직까지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심리와 수급. 심리라는 거는 명분, 모멘텀이 있느냐의 기준이에요. 당장의 실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심리라는 거고 그것을 명분으로 수급이 유입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은 두 가집니다. 하나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느냐. 거래대금 1위. 시간에서도 거래대금 또 1위. 거래대금 1위로 올라온 게 진짜 오래간만이죠. 1조 이상 거래대금 터진 게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저도 지금 또 소름 돋는 게 개장 초에 동영상 녹화를 해서 너튜브에 무료로 올려드리면서 노란톡이 다 오픈해드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5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질 겁니다. 왜? 지금 10시 30분에 100만 주가 터졌다는 거는 우리는 개장 이후에 30분 만에 터진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20%로 설정한다. 그걸 역산하면 500만 주가 된단 말이에요. 500만 주가 터진다면 신고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고점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기준에 거래대금 최상위 1위. 또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있어야 됩니다.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지금 개인들이 500만 주 이상 뺏겼어요. 주식수 몇 주예요? 1억 4천 6백만 주입니다. 아니 그 정도 주식수도 모르고 얘를 매매의 기준을 잡고 무슨 성장성이었던 2차전지 종목 다 걷가보세요. 7월 26일 날 전략매도한 2차전지의 상장 주식수 시가총액 달달달달이 옵니다. 지금도. 왜? 몇 년 동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셀트리온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준에 주식수가 몇 주인지 수급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그런 것부터 다 봐야 돼요. 왜요? 펀드멘털적으로는 너무나 검증받아야 될 게 많으니까요. 모멘텀은 무지 많아요. 이런 내용들. 사업권 분할 매각 이런 내용들. 이거 2천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0조가 넘는 종목에. 또. 1월 2, 10일. 1월 12일 기준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런데 우리는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자니까. 자. 12월 8일입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12월 8일 날 16만 5천 원. 아니. 15만 원대 포쳐야 됐다니까요. 그러나서 12월 8일 이후에 12월 8일 이후에 보시면은 11일 날 또 뜹니다. 또. 얼마? 17만 3천 2백 원. 또. 12월 12일 날 18만 1천 9백 원. 오늘 얼만데? 24만 1천 원이에요. 그 수익이 얼마큼이냐고. 24만 1천 원인데. 28일 날 또 뜨죠. 19만 9천 9백 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핸드폰에 나와 있는 종목 검색기. 종목 검색기에 셀트리온이 오늘 떠 있잖아요. 28일 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21만 원 아니지. 그 이하에서 떠서 그 수익 범위. 노란톡에 계시면 매직 계산기로도 편입 설정 잡을 수 있습니다. 10%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그 전부토록 검색기 떴을 때 보시면 되잖아요. VI 발동됐습니다. 너무 높다고 못 쫓아가겠다고요? 동영상 녹화해서 다 설정해드렸잖아요. 1조 이상짜리 종목 10%까지만 따라 붙을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15%까지 따라 붙는다. 특별한 경우가 뭐예요?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2위 결국은 1위로 올라서죠. 거래대금 최상이 그 기준에 왜 못 들여다보냐는 거예요. 이게 23만 2천 5백 원. 24만 천 원 찍는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 흐름에 이러한 위치에서 저 빨간 색깔 테두리 잡아들였을 때 이런 기준에서 수익 범위들을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범위도 설정을 한 번씩 잡고 그렇죠? 그러나서 탈퇴신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되돌리는 흐름에 프로그램 13만 주에 매도해서 프로그램이 급격히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23만 3천 5백 원, 23만 7천 원의 차익 실현했던 부분 22만 9천 원의 재편입의 설정. 재편입의 설정. 노란톡에 또 올려드리잖아요. 22만 9천 원 재편입의 설정. 종가 23만 1천 5백 원, 시간에서 23만 2천 5백 원, 2천 원. 내 일장 공략의 기준은 얼마? 500만 주의 기준. 이런 내용들을 아무리 설명드리면 뭐예요? 혼자서 힘드시죠? 이 차트의 내용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대금 이게 3조 6천억 터진 겁니다. 21년 11월 25일 날. 그리고 당겨서 놓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3조 6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때 24%의 흐름처럼 지금 오늘날의 기준에 갭이 나오고 거래가 수반된 이게 얼마? 21만 9천 5백 원. 여기서부터 10%가 더 올라갑니다. 이 교육해드리고 나서 10%가 더 올라갔던 거예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 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갭에 대한 교육자료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받았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주봉의 기준에 이게 21만 8천 5백 원. 21만 8천 5백 원. 여기서부터 10% 이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 수익을 다 놓치세요? 이 매집에 대한 범위나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이거 도서에도 다 10년 전, 15년 전에 도서에도 다 올려드렸던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받는 그 내용 그대로 시간 없습니다. 짧게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아이스크림의 아이스크림의 아이스크림이 핫한 알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알람을 고정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일을 계속 늘어내고 싶게 했다. 이렇게요. 이렇게 넣어두고, próximo. 이렇게 해서 다Ú카고 김치 5를, 7 마리로에 대한 메인입니다. 영문이 도전 Ala cliche는 3가가 다운 래에 대한 걸 basel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한가 종목군도 12월 이후에 검색기에 포착돼서 상한가 종목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적적인 부분의 수익 범위가 대부분이 다 90% 이상 검색기에서 포착된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만 잘 가지고 계셨어도 오늘 기준에서 다 필요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만 보면 되는 거예요. 리노공업은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하고 제주반도체는 거래대금이 4위인데 문제는 불편하죠.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37년 된 카드라니까요. 이건 2007년도의 수익률 대회의 일이죠. 총 7차례의 웃음.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핸드폰 바닥에서 불기둥 AI 탁 누르면 이렇게 종목 검색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셔야 되죠. 이제 4분 남았어요. 4분. 문자 보내셔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색기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직접 받아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포스코 DX 같은 이런 종목군들. 또 나오죠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해서 상한가 종목.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오늘 추가적인 폭등. 오늘의 기준은 셀트리온 제약에서의 상한가 셀트리온에서의 20%의 폭등. 이 수익 범위가 셀트리온에서만 보셔도 이렇게 돼 있어요. 16만 4천 9백원? 아니죠. 15만 원대부터예요 사실. 한 달도 안 된 기간 속에서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종목에 대한 이 수익 범위. 매일매일 뜨잖아요. 매일매일. 16만 원에서부터 8만 원 올라왔으니까 얼마예요. 5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또 셀트리온 제약은요. 오늘 뜨고 오늘 상한가. 셀트리온 다시 보실까요? 셀트리온 오늘 포착이 된 상태에서도 오늘 기준에 16.14% 매도 신호까지 나와요. 체익실현. 그리고 재편입 신호가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예요. 오늘 포착되고 나서 9만 5천 원대에 포착되고 나서 25.45%의 수익. 이런 수익을 왜 놓치세요? 포착되고 나서의 실질적인 수익을. 윤정도에게서는 이 종목군들에 대한 역사라든가 언제 거래가 터졌고 언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런 역사라든가 또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느냐의 그런 기준점들. 그리고 실질 수익은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시란 말이에요. 고점에서의 차익실현 범위도 이런 식으로 다 자동 매도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종목 검색기에. 오늘 이후에 나 종목 검색기 못 받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새벽에 공육시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공육시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얼른 신청하세요. 얼른 신청하셔서 최고점에서 이런 차익실현을 잡을 수 있게끔 나도 좀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종목 2차전지 7월 말에 전략 매도선이 다 나오잖아요. 자 저는요. 24시 땡땡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내일은 꼭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